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GBC 개발과 관련해 기부채납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은 최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 GBC 개발 지연으로 공공기업 이행이 늦어진 만큼 8년 전 산정한 기부채납 규모 1조 7천억 원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부채납 산정 당시인 2017년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3,350만 원에서 올해 7,565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며 현대차 측과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의원은 또 105층 랜드마크 건물을 전제로 여러 혜택을 줬지만 최근 현대차 측이 이를 철회하고 55개층 2개 동과 저층 건물 4개 동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만큼 기부채납 추가 확보 주장의 정당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의원은 또 5개 동으로 계획을 신의 원은 또 5개 동으로 계획을 감사합니다.